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들이 지난달부터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천막농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구체적인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연대의 장현일 의장을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민주유공자법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유공자법은 특혜의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국가유공자 외유에 관한 지원 법률하고 정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민주화운동의 정신, 이념 이런 걸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내용하고 또 하나는 유가족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지원이라든가 취업지원, 의료지원, 양로지원 이런 유가족들을 예우하는 사업이죠. 그런 것들이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가족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 법에서 규정하는 민주화운동은 어디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 법에서는 이게 민주화운동 명예법법의 기초에서 규정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964년에 한일협정 반대투쟁부터 시작해서 권위주의적 통치 시기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대상이니까 대개 종기는 명확히 유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개 김영삼 정부 정도까지를 시기까지의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 법률에서는 4.19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두 가지의 경우만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4.19호는 진작에 됐고요.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2000년도에 2000년 12월에 유공자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19호는 조금 거리가 있다서는 치더라도 이 대상이 똑같은 대상인데도 광주민주화운동은 2000년에 이미 21년 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유신투쟁이라든지 그러니까 전두환 5.0 정권 때 민주화운동에 닿았던 분들은 해당상이 없는 건 현행 법률에 따르면 네. 현행 법률에 의해서는 유공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태일 열사 박종철 열사 이런 분들도 그러면 민주화 유공자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럼 현행 법률로는 4.19호와 5.18 이 두 가지의 경우만 그 사건 관련자들만 돼 있고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동일한 시기에 했던 분들인데도 전혀 인정이 안 되고 있다. 법이 제정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유공자 인정 범위도 또 문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걸 그러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유공자가 어디까지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하면 크게 네 가지 범주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사망자 아까 얘기했던 전태일 열사나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이런 분들이 민주화운동 사망자시고요. 네. 또 이제 고문이나 뭐 치료탐 맞아서 실명하거나 이런 부상자가 있어요. 상의자. 많았죠. 그다음에 감옥 갔다 오신 분 유죄 판결자가 있고 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해직된 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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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기타 등등이 있긴 한데 이제 나머지는 좀 적고. 크게 이제 그 네 범주. 크게 네 범주가 있는데 이 범주 중에서 지난번에 두 가지 법안이 있어요. 뭐냐면 작년도하고 이제 올 초에 두 가지 법안이 다 각각 제출됐는데 우원식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사망 상의자만 일단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하자는 법이고 올 초에 이제 설운 의원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법은 유죄 판결자와 해직자까지 포함하자. 이 두 분 두 부류 외에 이렇게 했다가 이제 뭐 그게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 뭐 세력들이 많이 뭐 특혜법안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설운 의원이 철회는 하셨는데 그 법안은 현재 남아있는 법안은 이제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그러면 사망자하고 상의자만. 네. 상의자만 포함시켜서 일단 추진하자. 이런 법안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위장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지금 기억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현행 야당에 소속되는 의원들도 일부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수론이라고 이런 데서 어떻게 비판을 했냐면 셀프 특혜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런 어떤 일부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일단 뭐 대상자에 없고요.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여당 의원이든 뭐 이렇게 정부에 이렇게 요로에 계시는 분들은 다 뭐 생존자들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사망자하고 상의자로 한정에 되어 있습니다. 사망상의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해당 사항이 없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논란의 현재는 대상이 될 문제가 아니고요. 네.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없다.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천막농선을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국회에서 별로 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 똑같이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발의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담분 찬성하는 입장인데 저희가 이제 이 법안을 정무위원회에서 다루거든요. 그래서 정무위원회 민주당 쪽 의원들도 대부분 만났고 국민의힘은 김희곤 의원이라고 야당 간사시죠.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유가족들하고. 그런데 김희곤 의원도 원칙적으로 이런 건 필요하다. 민주당이 지금 산업화와 민주당은 우리 근대사의 큰 축으로 꼭 예우를 받아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법안 심사 소위에 올라가기 직전에 저희가 얘기 들은 거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반대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법안 소위에 못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굳이 얘기하면 이제 정무위에는 민주당 그다음에 정의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계시고 또 야당 국민의힘도 계신데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도 저희가 면담을 했는데 당연히 필요하다 찬성한다 이런 입장이시고 국민의힘도 이렇게 소속된 간사분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천명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지도부에서 제동을 걸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상당히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협조를 해야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그렇죠. 민주당도 그런 점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정무위에서는 이렇게 합의 처리를 관행으로 많이 해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제 단독으로 뭐 처리를 뭐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 그렇게 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조금 보류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법이 갖고 있는 취지라고 하는 게 어떤 유적분들에 대한 어떤 뭐냐면 보상이나 지원 이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어떤 유공자들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의 예우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어떤 취지가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별로 이론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국회에서는 좀 미온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의장님도 과거에 강제 징집당하신 적이 있으세요? 전두환 정권 때?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것 때문에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전두환 씨의 사망 소식도 어떤 생각 드셨어요? 뭐 이제 뭐 사과도 없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비판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이제 제가 8.10 학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입학하자마자 광주 항쟁이 터졌고 뭐 광주에서 이렇게 5.18 때문에 죽은 분들이나 뭐 사망 상의자 뭐 이렇게 고난받으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민자언동 관련해서 뭐 희생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시기가 전두환 정권이거든요. 그럼요. 저도 이제 물론 이제 뭐 강제 징집도 당하고 뭐 군에 끌려가서 괴롭힘도 당하고 그랬지만 뭐 이렇게 많은 선후배들이 죽기도 하고 제가 이제 여기 이제 희생자 중에 박종철 열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주 친하게 지냈던 고등학교 1년 후배가 또 대학교도 후배죠. 후배가 박종철 열사가 그 후배 수배되어 있는 후배를 부르라고 소재를 부르라고 끌려갔다가 고문당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아 그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후배가 이렇게 수배 생활하면서 제가 좀 가끔 봤는데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게 이제 자기 친한 선배를 부르라고 고문을 하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러면 안 그러면 죽어야 되고 이런 일을 저지른 분이 어떻게 죽기까지 한 번도 사과를 안 하고 같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분은 역사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좀 빨리 좀 기민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저의 바람입니다. 추운 겨울에 80 넘으신 어르신들이 농성하고 있는 이런 사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건지 저는 국회에 특히 대묻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아직 20년도 넘게 이 법이 제대로 발휘되어서 처리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건강은 좀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현일 추모연대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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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